5 예 자 더 올라가야 되는 조승민 확실한 경기를 또 만들 수 있을지 봐야 겠습니다 첫 특정 조승민 입니다 굉장히 다양함에 있습니다 예 조승민 선수는 아마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아 네 이번엔 몸 쪽으로 붙었습니다 해야지 본인이 어 3구 공격을 쉽게 쉽게 득점을 하려고 할 것 같구요 반대로 좀 김석헌 선수는 어떻게 서는지 강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1대3 아 김석헌 강한 것보다는 지금 안정적으로 경기운영 해주고 있습니다 네 뒷걸립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조승민의 구질이 좀 지저분하다 이런 일도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볼끝이 한마디로 좀 지저분하고요 네 볼도 굉장히 그 강하게 조승민 6대1로 앞서 있습니다 아 그리고 3구 그렇죠 이런거죠 김석허 1대7 한점밖에 지금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조승민 선수가 분석을 잘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찬스볼이죠 네 넘어옵니다 2급점의 리더 조승민 아 잘 먹었습니다 김석허 네 이번에 잘 받았어요 지금도 받았구요 네 와 김석허 버팁니다 또 있다가 빈 곳으로 가볍게 찔렀습니다 아 김석허 잘 때렸습니다 조승민이 4점 앞서 있습니다 9대5 상황 와 또 버팁니다 안 끝나면 역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점차 추격당하고 있는 조승민입니다 캐스볼 다시한번 아 조승민 눌러나지 않습니다 요즘 폼이 많이 올라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실수 조승민은 좀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오 나가네요 김석허가 동점까지 갈 수 있을지 아아 네 좋습니다 예 두번째 게임 조승민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아 저 예 지금 적응이 된 모습입니다 네 살아있어요 아아 이번에 두 선수모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바더플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득점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와 조승민 이 상황에서 좌우 2대2 아 조승민이 어렵게 버텨낸 공이 민 서브 득점 또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스코어가 꼭 있거든요 예 자 여기서 조승민 또 한 번 버텨냅니다 어 네 와 넘기기에 급한게 아니라 그냥 때려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석허가 어 지금 본인이 득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면서 예 스코어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 조승민에게 갔어요 예 그러나 아직 승점샷 김석허 먼저 갑니다 그러나 조승민 버팁니다 아 경기 오는게 정확하게 지금 지금 선택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7 이야 네 서브 득점 김석허 예 좋은 성적을 냈죠 예 전국체전 준우승 그리고 시럽타쿠 챔피언전 준우승을 리끌었던 김석허입니다 예 이번엔 나가네요 예 신중하게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아 그러나 김석허 정확한 타구 나오기가 힘들죠 아 김석허 득점 조승민은 하나 더 도망가고 싶은 상황 아 김석허 동작 이제 조승민의 서브 2개 아 조승민 다시 한번 평화하게 성공합니다 아 아 조승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조승민 아 나갑니다 승부하고 싶은 거죠 예 한점차 아 동점으로 갑니다 안 맞습니다 텐홀 듀스입니다 네트볼 계속 나옵니다 아 예 예 예 예 예 동점 갑니다 저 보였는데 그 순간에 거의 동점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예 또 구질 자체가 굉장히 좀 김석허 선수도 구질 자체가 좋아요 예 예 이번엔 걸립니다 아니 퇴보도 다시 동점 아 그렇죠 예 떴어요 아 예 아 예 잘 해주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김소코만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시점까지 왔습니다 강하게 공격 성공합니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김소코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우 살고 태어냅니다 엣지볼 아아 조승민 이번엔 정확히 세번째 김 넉점 찰릴드 자 잡혔어요 김소코 선수는 조금씩 따라가면서 본인한테도 흐름을 갖고 와야 됩니다 김소코 걸렸어요 걸립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 그랬을텐데 아쉬운 김소코 그러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와 저 예 폐차기가 쉽지 않았던 조승민 이었습니다 아아 리시브가 길었네요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5대7 나가는군요 살짝 벗어납니다 아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김소코 포인트 버텨야 되는 김소코 두 점을 더 내야 되는 조승민 서브 득점 구질이 다양한 조승민의 서브였고요 이번에도 공격 성공합니다 두 점을 다 조승민 조승민 가볍게 말합니다 조승민 가볍게 말합니다 조승민 조승민 조승민